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경기,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탈서울인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4월 국내 인구 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총 23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217만 2천 명보다 17만 6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경기, 인천은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주하는 수요자는 물론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전국 수요자 대부분이 높아진 서울 집값을 강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와 인천에 공급된 아파트를 사들이는 서울 거주자도 증가했습니다.